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제작진이 정말 이분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바로 우리 석도운 역의 김주원 배우 네 석도운 역의 김주원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니 제작진이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왜 푹 빠졌다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단 석도운이라는 인물을 너무 이렇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과 이 작품을 하기로 했을 때부터 헤어라든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저도 연구도 많이 하고 외형적인 부분이나 어떤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가 거듭할수록 석도운의 매력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석도운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넓어서 어떨 때는 이타적인 게 이렇게까지 이타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석도운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매력이 있지만 그게 본인 안에 그 모습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되거든요 어떤 점이 지금 봐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원씨 어떤 점이 본인과 닮은 건가요 뭘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떤 인물을 연기할 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넣습니다 넣는데 석도운은 석도운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배려를 보이고 이럴 때는 사실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제 희망상을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이 주는 대로 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직접 김주원씨의 매력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캐릭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박효주 배우와 윤나무 배우가 부부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아주 심상치 않은 부부인데요 먼저 우리 박효주 배우 본인께서 직접 캐릭터 소개 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이나믹한 캐릭터를 가졌어요 고등학교 때 껌을 좀 많이 씹으셨죠 그리고 모델 활동도 했고요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고민도 깊었을 것 같아요 효주씨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쓰여있는 시노블 문장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여서 고민도 됐는데 가만 생각해봤더니 저도 작품 없을 때는 전업주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모델도 잠깐 했었고 그 전에 껌은 그냥 조금 좋아했어요 껌을 좋아했어요 어떤 맛? 어떤 맛 좋아했어요? 저도 껌 정말 좋아했거든요 효성껌을 많이 좋아했어요 효성껌 네 살짝 농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낯설고 혹은 다이나믹해서 좀 고민이 된다 싶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어 그냥 나네 나랑 똑같네 그냥 나에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나이도 그러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 가장 저답게 가장 저에서 시작했던 작품이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인 작가님이 효주씨를 두고 쓰신 거 아닌가 몰라요 그건 아닐까 자신의 옷을 예쁘게 입은 우리 효주씨 연기 기대해 주시고 자 그리고 반면에 윤나무 배우는 극 중에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윤나무 배우가 분한 곽수호는 홍보 회사의 아까 차장이라고 그러셨죠? 네 차장이시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 역할인데 현실적인 캐릭터 곽수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어요? 사실은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기도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전민숙 역할을 연기를 하시는 이제 효주 누나한테 사실은 이런 저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누나가 너무 많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지금 뭐 처음 둘이서 집에서 딱 첫 씬을 찍을 때부터 사실 대본을 보고 분석도 하지만 카메라 롤이 됐을 때 그냥 박효주라는 배우의 눈을 보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저는 누나가 하시는 대로 리액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연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짱이에요 아 효주 씨를 믿고 벌써 다음 질문이 사실 두 분의 호흡인데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무 씨가 지금 여섯 분 중에 유일하게 부부로 출연을 하시는데 호흡을 윤나무 씨 짱이라고 그랬거든요 효주 씨는 네 저도 너무 얘기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윤나무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낭만 닥터 시즌 1 때부터 그리고 제가 2에 합류했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제가 팬이에요 제가 시즌 1 때 너무 잘 봤어요 그러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배우고 그렇지만 시즌 2에 정말 말 한마디 안 삼는 역할이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남편 역할로 나무 씨가 캐스팅되었다고 했었을 때 정말 너무 좋아했었고 너무 기대됐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저 또한 나무 씨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지가 됐었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도요? 아 좋습니다 두 분 한번 마주 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찐멜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송혜교 씨와 장기홍 배우의 이 진한 찐멜로 정말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멜로 드라마인 만큼 두 분의 케미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호흡 어땠나요 혜교 씨? 교홍 씨가 워낙에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 착하고 그래서 감독님과 제가 항상 어떠한 얘기들을 하면 또 잘 들어주시고 또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건강해 보였고요 또 연기하면서도 이제 첫 촬영을 저희가 아마 부산에서 했을 거예요 그때 부산에서 처음 촬영 때문에 만났는데 저기서 딱 걸어오는데 그냥 윤제국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나 이미 네 그래서 모습은 벌써 이제 윤제국인데 첫 대사를 딱 하시는데 그 저음의 목소리가 동물 소리 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딱 윤제국의 모습이었어서 와 앞으로 호흡이 정말 잘 맞겠다 어떻게 이렇게 첫 촬영부터 윤제국이 되어서 나타났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잘 촬영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네 그쵸 안 빨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가졌어요 장기홍 씨 이제 어떡할 거예요 자 지금 목소리 신경 써서 대답해야 되고요 네 네네 예 예